한글자막 by 한효정 쩍 가르며 터져오른 이월의 불내성 저 우주만리의 섣구치는 지상 대지상 중장고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이형의 멋진 비행운에 충충구만충 우리의 자각력이 선호하죠 가슴에 터질 듯 차오르는 긍지요 우리는 또 한 번 성큼 정의로운 강대국의 걸음 매짚었다 봐라 인민의 환희를 들어라 결의 격정을 주체위성이 나르는 저 창공 높이 주체탄 주체무기 비행운으로 세상이 떠들썩 맞은 광명성절 액체로켓 발동기로부터 대출력 고체로켓 발동기에도 견본 모방형이 아니라 개발 창조형으로 수중에서 뿐 아니라 지상에서 용서 숨쳐 우주에 뻗치는 주체조선 무진 막강한 힘 전화를 뒤흔든다 민족사에 또 하나의 금문자를 나로 새긴 이 거창한 사변을 두고 우리 원수님 2월의 불내성은 그대로 우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탄생 75돌을 마주시는 어버이 장군님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애국충정의 선물로 된다고 그처럼 뜨겁게 말씀하실 때 천만 군민의 가슴가슴에 그 얼마나 뜨거운 격정 세차게 받아쳤던가 조국의 운명과 결의 안녕이 실린 북극성 2형의 성공적 시험발사를 위해 천금같은 시간 아낌없이 쏟으시며 이처럼 눈부신 대승리 안아올리신 진정 대기족의 거장은 우리 원수님 그이 모시어 우리 자강력 하늘을 찌르고 산군혁명의 병기창은 억척으로 다져진다 불길 속에서 강철이 단련되듯이 최악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린 더 강해졌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자력자강의 무한한 힘 화산처럼 분출하나니 니는 동방의 핵강국의 무진 막강한 국력 이는 광명한 미래로 질풍노도치는 말리마의 억센 발걸음 썰이 사랑으로 안아본다 우리의 전략탄도탄 정을 담아 불러본다 북극성 그 이름을 태양의 정과 열이 스며있는 주체탄 너는 소중한 민족의 제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저선의 기상 아 위대한 태양의 나라 강대한 태양민족의 무궁한 힘 이 행성을 뒤흔들고 온 우주를 진감시킨 백두산 대국의 2월의 불내성이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